난 더 이상 김영수가 아니야. 난 이혜준이야. 신다희 씨. 저 인간이 왜 또..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. 네, 네. 저녁은 풀떼게 반찬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. 나 이제 당신이 바라봐주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거야. 기다리지 마세요. 집에 같이 안 갑니다. 신다희 씨. 부탁인데 나한테 관심 좀 꺼줄래요? 그럴 거면 오지도 않았어. 우기도 한 번 더. 아! 아, 아! 괜찮아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